3.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선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유괴의 신비에 한 것이라. 4.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5.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오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순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6.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7.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순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7.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8.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더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9.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0.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4. 이라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벌이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히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전가하느라. 5.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7.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를 알게 하리야 합니다. 8. 우리가 사방으로 우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야 합니다. 9.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야 합니다. 10.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11.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12.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야 합니다. 12.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노니 겉사람은 후폐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3.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5.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수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합니다. 6.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여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리야 합니다. 7.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8.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라. 9.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10.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느라.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11.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11.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2.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3.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4.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4.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15.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5. 그런증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15.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5.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6.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17.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7. 가로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17.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음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욕음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느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명하신 주의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도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하미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여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운 것뿐하니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믄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이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그 불이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오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바랐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더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8장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녀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느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 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느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여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자 하니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 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여 없는 것을 받지.